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의 단어는 성큼성큼 성큼성큼 사조가 성큼성큼 성큼성큼 긴 다리로 성큼성큼 성큼성큼 오늘은 어떤 먹이를 먹어볼까? 왼쪽으로 성큼성큼 성큼성큼 이번엔 오른쪽으로 성큼성큼 성큼성큼 나뭇잎이 어디있지? 찾았다! 나뭇잎을 향해 성큼성큼 성큼성큼 빠르게 성큼성큼 성큼성큼 나뭇잎 맛있다! 오늘은 지니가 사자와 함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해볼거에요 사자야! 사자가 지니를 향해서 성큼성큼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안내면 진과 가위가 이뻐! 지니가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자 걸렸다! 아니야! 지니를 향해서 성큼성큼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을 지니가 봤다고 자! 이번에는 지니가 사자 몰래 성큼성큼 성큼성큼 걸어가 볼거에요 지니와 쫑알쫑알 말로리 지니와 쫑알쫑알 말로리 어디 가는 거지? 지니! 어? 안녕! 지니, 어딜 가는데 성큼성큼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야? 아, 나 약속이 있어서 약속? 어떤 약속인데 그렇게 성큼성큼 걸어가?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집에 표를 두고 왔거든 그래서 빨리 집에 가봐야 해 아, 그렇구나 지니, 성큼성큼 성큼성큼 빠르게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 응, 조심할게 다음에 봐 지니와 쪼알쪼알 말로리 토끼가 깍쳐 지니도 깍쳐 개구리 포장 지니도 포장 보를라 쿵쿵쿵 지니도 쿵쿵쿵쿵 쪼알쪼알쪼알 방합지 그래 urrection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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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끈 내굴 내굴 지인이와 쫑알쫑 알맞은 놀이 오늘의 단어는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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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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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가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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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버스가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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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드디어 속풍 가는 날 부릉 부릉 시동을 밟고 부릉 부릉 페달을 밟으면 부릉 부릉 버스가 출발 버스가 도로를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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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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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안을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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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야 안전하게 데려다줘 오늘은 지니가 야호친구와 함께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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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결을 해볼 거예요 먼저 부릉 부릉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주고 야호친구도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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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을 걸어줬어요 준비 시작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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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가 야호친구보다 앞으로 가고 있어요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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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친구가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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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를 엎질러가요 야호야, 같이 가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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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Bny 진니와 쪼잘쪼잘 말로리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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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부릉부릉 부릉부릉 자동차 소리인가? 음... 아니면 부릉부릉 부릉부릉 버스 소리인가? 음... 어? 저기 오토바이가 있네! 우와! 부릉부릉 부릉부릉 오토바이 소리 엄청 크다! 응! 오토바이가 부릉부릉 부릉부릉 신호를 기다리며 부릉부릉 부릉부릉 큰 소리로 부릉부릉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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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야 잘가! 오토바이가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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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글쪼글 쪼글 쪼글쪼글 광합북 발라당, 배를 보이며, 발라당, 발라당, 눈을 마주치며, 발라당, 발라당, 어? 고양이다! 고양이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우와, 너무 귀엽다! 고양이가 다가와서, 발라당, 발라당, 애교를 부리며, 발라당, 발라당, 만져달라고, 발라당, 발라당, 고양이 털 정말 부드럽네! 고양이야, 다음에 또 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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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여기에 귀여운 강아지가 있잖아! 강아지야, 안녕! 갑자기 강아지가 발라당, 발라당, 누워서 애교를 부려요! 우와, 강아지야, 나 너무 귀엽다! 뭐라구? 너랑 같이 놀아달라구? 강아지가 좋다고 갑자기 발라당, 발라당 누워서 엄청 좋아해요! 알겠어, 강아지야! 내가 너랑 함께 놀아줄게! 자, 그럼 이 뼈덕이를 가지고 오는 거야! 하나, 둘, 셋! 이야! 우와, 잘한다! 강아지가 기분이 좋아서, 강아지가 재밌다고 발라당 누워서 엄청 좋아해요! 강아지야! 청아지 Walk 한 벌 강아지가 뒤에 돌뿌리가 있는 줄 몰랐네 어떡해 너무 아팠겠다 앞으로는 뒤로 발라당 넘어지지 않게 주변을 잘 살펴봐야겠어 응 다음부턴 발라당 넘어지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해야해 알겠지 응 걱정해져서 고마워 지니와 쪼알쪼알 말로리 토끼가 각종 지니도 각종 개구리 포장 지니도 포장 보릴라 콕콕콕 지니도 콕콕콕 쪼알쪼알쪼알쪼알 팡팡팡 꼬들꼬들 마들마들 콩잘쿵 지니와 쪼알쪼알 말로리 오늘의 단어는 소곤소곤 소곤소곤 도서관에서 소곤소곤 소곤소곤 지하철에서 소곤소곤 소곤소곤 지하철에서는 소곤소곤 소곤소곤 이야기해야해요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소곤소곤 귓속말로 소곤소곤 소곤소곤 속삭이며 소곤소곤 소곤소곤 지하철에서는 소곤소곤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세요 여기는 도서관 도서관에서 말을 할 때는 소곤소곤 소곤소곤 말해요 오 토끼가 갑자기 지니가 읽고 있는 책이 읽고 싶다고 소곤소곤 소곤소곤 말했어요 지니가 읽고 있던 책을 빌려준다고 토끼에게 소곤소곤 소곤소곤 대답해요 책을 빌려줘서 토끼가 고맙다고 지니에게 소곤소곤 소곤소곤 말했어요 갑자기 토끼가 배가 고프다고 소곤소곤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말했어요 좋아 지니와 쫑알쫑알 말로리 우와 박물관이다 이 보물도 멋지고 저 보물도 정말 멋지다 쉿 어? 지니 왜? 박물관에선 소곤소곤 소곤소곤 조용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소곤소곤 소곤소곤? 응 시끄러우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소곤소곤 소곤소곤 조용히 이야기해야 해 아 그렇구나 소곤소곤 소곤소곤 조용히 할 수 있지? 응 물론이지 박물관에서는 소곤소곤 소곤소곤 조용히 이야기할게 응 친구들도 박물관에서는 소곤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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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세요 소곤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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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와 쫑알쫑알 말놀이 삐약삐약 빵야빵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삐약삐약 빵야빵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다이쑤